악성전염병 발생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은 변종비료수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일 사이에 만도 변종비료수가 8개로부터 9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으며 특히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변종비료수에 의한 올인의 감염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돌발적인 변종비료수 전파에 대처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강도 높은 봉쇄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21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16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47만 1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변종비료수의 확산은 전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식 발표된 영국 변종비료수는 두 달 사이에 90여개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퍼졌으며 남아프리카 변종비료수는 40여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중국과 남조선에서 변종비료수 감염자들이 확인됐으며 일본에서도 변종비료수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에서 변종비료수의 확산으로 위험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 변종비료수의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전환되고 의하면 현재 자국 내에서 영국 변종비료수의 감염률은 36%로서 지난주의 25%에 비해 볼 때 11%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18일에는 미국 변종비료수 감염자까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에서는 영국 변종비료수의 감염률이 2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 보건상은 17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종비료수가 자국 내에서 광범위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영국 변종비료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웨이리아에서는 얼마 전 남아프리카 변종비료수에 의한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스토컬럼 서부에 위치한 온화한 지역에서 20명이 남아프리카 변종비료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역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을 조사해본 결과 감염자들이 그 어디에도 여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전의 전문가들은 변종비료수는 침투 경로가 불명확하고 감염력이 기존 비료수보다 강하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상황만 봐도 변종비료수의 감염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기존 비료수에 감염됐다가 완쾌된 사람들도 변종비료수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비료수의 위험성은 또한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직구에서는 변종비료수가 전파돼서 한 주일 사이에 9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 변종비료수가 어린이와 미성년, 21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료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용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번 주에 영국 변종비료수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그 전파를 막기 위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단속처서들이 세워지고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으며 학교들과 봉사망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역조치들이 20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서부 보예르 아흐마디 꼬킬루 예주의 시사쿠토시에서 17일 리이토 척대로 5.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적어도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도시의 건물과 도로들이 심이 파괴됐으며 전력 및 물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식물원에서 희귀한 꽃으로 알려진 밤매꽃 손인장꽃이 활짝 피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밤매꽃이라는 이름은 밤에만 꽃이 핀다고 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주로 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이 밤매꽃 손인장은 원산지가 아마조나스 지역으로서 식물 자체는 물론 그 꽃을 보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에 피어난 꽃의 직경은 28cm라고 합니다. 피어난 꽃의 직경은 28cm라고 합니다. 여기 태아에 있는 꽃를 보여주셨던 이 침이